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소연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경험과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호주에 온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더 좋은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골드코스트에 있는 여러 학원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인포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최종적으로 에이전트의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학원이 시티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쇼핑이나 식사를 하기가 편리했어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의 여러 대도시들도 돌아다녀 봤는데요. 골드코스트는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와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호주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이 적어서 영어만 쓰고 싶었던 저에게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게임이나 상황극을 통해서 또는 배운 내용을 바로 친구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더 빨리 재미있게 영어를 배웠고 그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재미있고 빠르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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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